1,630에서 1,640으로 스펙업 중인데 처음 강화부터 당연한다듯이 장기백을 보니까 기운이 다 빠지네요 기운이 찬 거 아닌가요? 장기네 기운이 좋네 찼을 텐데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아 이거 조인양님이 그거 보내줬는데 저 이디아 뭐 세트? 이거 보내주셨거든요? 일단 뭐 코코 종이백인가? 뭐 부채도 있네 그리고 뭐 카페 라떼 아니 수박야 조인 아니 이걸 먹었으면 수박 그냥 버리던가 왜 이거 먹다 남은 걸 보냈는데 어 두 개 남았고요 요거는 이제 아메리카노인데 요것도 아 두 개 있구나 어 두 개 요거는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자야 너 오늘 그 녀석 갖고 온다며? 어금니 꽉 물고 있을게 아 아마 오늘만 할 수도? 아니 뭐가 그렇게 조심스러워요 형 맞아 그냥 하면 되지 아니 나는 우리 기상이가 미줄잔을 다시 뜨는 그날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가면 뭐 일약간만 빨리 하고 가는 거예요? 아칸만 가신다던데요 망지님이 어? 마..맞아요? 아 일약간만 가고 상하탑은 또 따로 가실 분들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 저 상하탑 저 방금 갔다 가버렸어요 그냥 안 간다 해서 오해할 수 봐 그러면 존매친 말이다 아니 안 간다면서? 일약한 방제는 우릴 버린 말어예요?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? 아 그리고 아 그 쪼캐님이 저한테 저거 이디아 세트 보내줬거든요 야 그 쪼캐님 그 죄송한데 커피를 까먹고 두 개씩만 넣는 이유가 뭐예요? 아니 제가 커피를 안 먹어요 제가 커피를 안 먹으니까 마마님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다 드렸는데 근데 뭔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상자가 비어있으니까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상자를 넣고 거기다가 뭐 미래 형수님과 우리 그 이다형님 하나씩 드셔보시라고 두 개씩 넣어놨던 건데 아니 이거 그냥 준 것도 진짜 고박긴 한데 아니 박스가 수바 다 열려있는 게 존내뿐인 거야 어 일단 출발하기 전에 그 이다형 스펙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뭘 더 올리겠다는 거야? 아니 올 품백이야 야 정세열? 축해다 축해 이번에 그래서 오늘 몇 퍼 예상하시나요? 아니 근데 얘가 포식이라서 이 광... 현타임이 있었는데 야 원정대 삼백! 동환의 지배자! 홀품백! 1,2,6,4,6,0 형 진짜 형 오늘 이 앙벌고예요 야 이거 오늘 밑줄 안 뜨면 잡됐다 이거 이렇게 띄워줬으니까 개빡딜 해가지고 강추를 만들어 오늘 크리 안 뜨면 리트 요청하세요 이다형 깔고 야 치적이 없다 야 아니 무슨 파티 조합이 진짜 진짜 파티 조합 개 벌레 짝이긴 하네 분내맛 없긴 해? 그냥 모이다 보니 모인 파티네요 가보자! 두가가 3범을 두가가! 나이스 터졌다 나이스 터졌다 나이스! 자격 파이팅! 야 체력 봐봐 뭐야 이거 슬레이어 딜 아니에요? 아냐 아냐 공기키가 혼자 30줄 깎았다고 아니 슬레이어 약하다니까 기상도 약하다면서 맨들 강추 잔혁 저 형한테 진짜 약한건 저 형 육체밖에 없어 저 형 육체밖에 없어 저 형 육체만 약해 미글 ghetto 너무 아파 기다려볼까? 기다려ì 기다려오세요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너무 explor 피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러게 이 obesity iri 이거 제 이거 제 코로나 으아헝 기 7 14억 4천 으어헝 와 5억 4천 5억 ric úa이 진짜열심히쳤어 난 여기 이거보다 더 열심히 intentar 어떻게 될까? 어? 빛게 40%? 와아아아아아 야 봐라! 안 나오잖아! 선착이 없었는데? 이다형 오늘 이거 데려온 이유가 혹시 약하다고 약간 동네방네 보여준다고? 아니 난 최선을 다했어! 난 최선을 다했어! 아니 기공이 센 거라니까? 최선을 다했다니까 나? 이다님 기대할게요! 아 하지마 좀! 아 너무 기댄다! 어 벌써 왔어! 뭐야 나 벌써 못 때렸어! 뭐야 이거! 각성기도 노클이야! 야 클리 안 떠도 저 정도야? 아 와... 얘 또가! 나 딜 하나도 못 넣네! 그거 진짜... 양보 들어갑시다! 이다님! 어 조용한거 봐! 야아... 피달려! 이거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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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늘 왜케 다들 열심히야? 아유 2기캐 때문에! 2기캐! 와 진짜 딜할게 없다 이제! 야 총 쏘지마! 마지막 승인거! 마지막 승인거! 야 끝났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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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건거리 안나왔네? 슬리로 갔을때 기상공할때도 이렇게 딜을 해봐! 나 퍼스 아까 두개 빗나서 절대 안남아 나도 아뇨! 에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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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든~! 에이! 이거 이따가 뭐 내부 잠깐 들어가는 사람 누구? 이 beh! 나? 나 지금 어떻게 하게 하지 지금 계산이 안 돼? 一个 돌리지 마 이 자식아 나이스아 3번블 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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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타임 나이스인데? 예 180줄이네요 우리 파티도 세요 시청자분들 이게 우리가 X 더 만원치 수박 파티가 스펙이 좋은 파티라니까 오케이 암흑스 던졌습니다 자 갑니다 3번블 우리가 1번블 만들어야 돼 파우터다 이 자식아 나이스 좋습니다 야 끝났어 끝났어 얘들아 야 나 뭐 안했는데? 아라라라라라 여기서 뭐 딜에서 요즘 깨버린다는데 딜 찍은? 아 여기서? 난 강심장이 아니라서 쫄벌어서 못 하겠는걸? 아 1부파를 안하면 안되는거야? 뭐야? 아아 잠깐만 세워받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? 야 이거 파도 나와야 돼 나오네 어 이거 맞고 떨어져요 어 부파도 안 돼 아잇대 지금 죽여버려 그냥 마루야 이거 문제가 찍으면 돼 마루야 빨리 나와라 나이스 나이스 야 마루야 빨리 나와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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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못 나와 인마 아 아 마루이 죽어있는데? 어어 어어 아니 그냥 딜에 어차피 죽을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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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 야 야 야 이리와 하하하하 이다님 그 뭐 뭐 하면 된다고 했지 않아요? 아 나 아니야 시청자 시청자 중에 한명이에요 제방 시청자 요구해주세요 아 아 요구해주세요? 아 재밌다 근데 이렇게 완전 딜찍하니까 아 요구 좀 아쉽네 아 딜는 아쉽네 아 얘가 막 얘가 놓아버리니까 어 쩝쩝쩝 와 템포 빨라져 버렸는데요 어 아니 마루야 제대로 한다며 마루님 어 리트해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난 바로 거절 누르고 시작했 줄 알았는데 이건 솔직히 누나들한테 사고 한번 하고 가자 야 뻥이 아유 이거 템포도 빠르가지고 3번에 모으기도 허리가 휘 거 같은데 아유 이거 참 아 유리 누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유 어유 뭔가 있네 야 긁어 머리조심해 머리조심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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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었어요 풀었어요 성공했음 굿 손자님 벌써 여드름 나있어요 몸에 아 이거 내부 들어가게 낫겠다 이거 이종 이종 콕궁 알타게 써먹으시네 별이야 별 별 había 조심 오 Bey 의오요요요요요 hå 어 white éri어 예예 administrative 예예 저거 이제 다 썼습니다 자 이제 다 썼습니다 1파티선liamoка 했어요 거절 눌러 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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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법에 들어가요 오래만 해 보는데 지역 아 나 원망 떨고 있었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이 같이 해야지 난 아까 다른 사람들 죽었을때도 제시양 눌렸어요 띠용 솔직히 나는 기상술사가 그립긴 해 어쩐지 이게 치명 겁나 뜨더라 어 아쉬우면 님들이 막아와요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긴 해 소우면 키워야지 계속 대박 어 됐다 무력됐다 참아야돼 참아야돼 아 파괴만 해놔 파괴만 어 파괴만 해야지 제발 그만 참아드려 파괴만 해야지 파괴를 왜 안해? 파괴를 안했어 파괴를 참았는데요? 잘 참았다 파괴 넣었는데 스킬 잘 참았다 참아도 너무 참은거 아니야 이거 기다려 나왔다 나왔다 야 암수 들어갔다 나이스 암수 야 아휴 아까워 아 잠깐만 놀라워 하시길래 야 얘가 손을 안 맞아서 몰라 야 얘가 손을 안 맞아서 몰라 아 이거 누구냐 이거 아인자님 어 40% 예상합니다 내부도 있어 아 맞았어야 되는데 나 아닌거 같은데 진짜로 나 아닌거 같은데 잠깐만 야 봐봐 이 정도면 나 이 정도면 나 이 정도면 나 아니에요 나 아닌거 같은데 잔열로 와 원격 맡았으면은 잔열 막았다네 아 죄송합니다 아 맞는 손장님 야야야야 질증의 첫 환자다 이거 경매 한 10분 가겠네 빨리 합시다 야 야 여러분 제가 딱 야금술 톰 크게 산 김에 쳐단자 주시는 그게 무슨 말이니 마로야 뭔 소리야 주나 이다형 텐션 좋아졌네요 아 이다님 아 올해 MVP 아닌가요 근데 야 내 정도 스펙 올라오면은 이거 잔열로 못 들어가 아 재밌네 일리학은 진짜 원 없이 즐겼다 오네 간만에 좀 재밌게 갑자기 딜이 아니 빨리 끝나다가 아이 좋았다 야 다음주에 나 질풍으로 온다 질풍으로 와서 이 딜 안 나오기만 해봐 아니 형 아이 빨리 끝나고 싶으면 슬레이로 오세요 매번 오전자들이 넘치니까 야 근데 첫 환자 하면 어떻게 좋았다 이게 알았지 이랄크 네 이 이 이 이 이 이 이